이 사람의 회사는, 두 개의 머리를 함께 할 수 있을까? 물론이죠. 저희들도 따라가겠습니다. 여자 이름이 뭐라고? 클레멘타이입니다. 클레멘타이입니다. 정말 예쁜 이름이구나. 감사합니다. 자 일단 이 집에, 그 보안을 강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울타리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좀비가 와도, 좀 그, 안전한 저희가 할 수 있겠지? 택터를? 좋아요! 덕크와 같이 가겠습니다. 저의 작은 여자에게, 우리 방문하실 수 있겠지? 안녕, 숙녀분들. 도시는 어떻게 탈출하셨나요? 켄니는 그냥 운전했어요. 우린 도움이 필요로 한 수많은 사람들을 지나쳐왔지요. 그리고 우린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저 무시한 채로. 괜찮아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집에 가고 싶지만,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겪은 일들을, 특히 덕이 겪은 일들을 떨쳐낼 수는 없을 거예요. 아이자가 고맙다. 이 모든 사태가 발생했다는 걸, 뭐 뭐 뭐 뭐? 누구라도 예전처럼 가족들, 좋은 친구들과 바베큐 파티하던 때로 돌아가고 싶어 할 겁니다. 모든 것들이. 그 좋은 것들이 우리가 사는 이유지 않소. 그 좋은 것들이 우리가 사는 이유지 않소. 너 둘 다 편해 보이는군요. 그냥 괜찮아요. 클레멘타인은 1학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줬다. 어, 어. 얘 초등학교 1학년이구나. 여덟 살 정도만 안 된다 보다. 네. 그래서, 너 괜찮으신가요? 아무튼, 3일 동안 사람들이 서로 먹는 광경을 못 봐온 것 같아요. 여긴 평화롭습니다. 안 그래요? 자, 클레멘타인이 1학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스포츠 라우더델에 있는 베트리내리아입니다. 여기 헬셀 같은 것 같아요. 하지만,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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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고양이, 고양이. 너는 뭐 하는지, 리? 제 직업은 베이비 시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직업을 다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우리의 직업을 다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아니요. 나는 처음으로. 나는 조금 더 기다렸다. 아니요. 나는 항상 학생들에게 교육을 다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난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오케이, 리. 자, 갑시다. 카차은 당신이 해고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일단 저 뒤에 울타리 작업을 하고 있죠. 절로 이동을 해봅시다. 아이야. 뭐해, 인마. 똑바로 좀 걸어. 안녕, 추딩. 안녕, 추딩. 좋습니다. 나는 트랙터 물거에요. 나는 트랙터 물거에요. 나는 트랙터 물거에요. 부릉부릉. 뒷부릉, 션은. 안녕, 리. 안녕, 리. 안녕, 리. 좋은 것 같아요. 나무들을 같은 크기로 잘라주시오. 일속도가 훨씬 빨라질거에요. 자, 일단 나무를 잘라서 이를 도웁시다. 오이구. 그냥 바로 잘라버리네. 그러게, 네 아버지는 지금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꼬라지다. 그러게, 네 아버지는 지금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꼬라지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 처럼 쓰러지진 않죠. 뭘요? 힐, 아직 사실대로 말해줘야 하나? 오, 어... 한 사람을 쏴서 죽여야만 했어요. 한 사람을 쏘서 죽여야만 했어요. 한 사람을 쏘서 죽여야만 했어요. 한 사람을 쏘서 죽여야만 했어요. 당신의 가족들은 어때요? 당신의 가족들은 어때요? 하지만, 당신의 가족들은 모두 다 죽여야만 했어요. 아니, 아니요. 너무 바랍니다. 아마 너무 나쁘지 않나요. 저는 이제 다 잘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만 잘라도 된다는 얘기죠. 당신은, 어... 당신은 그들을 막아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직은 아니죠. 아직은 아니죠. 요새와 해야된다. 이것을 완전히 폐쇄시킬 거다. 여기를 폐쇄시킬 거다. 션은 아직 그 폐쇄에 작업하고 있어요. 안녕, 리. 다른 사람을 확인할께요. 자, 이제 다른 사람을 확인할께요. 일손으로 도와줬고, 대화도 나눴으니. 도와줬어요? 당연히 하지마. 나는 당신의 농업 정책에 대한 신랄한 비평을 써드릴 수는 있습니다. 나는 알겠습니다. 나는, 잘 하거나, 어디서 도와줘요? 아니, 저는 알 수 있어요. 너는 도와줄 수 있나요? 무슨 뜻이에요? 그 어린이들에게 잘 지내줘요. 너는 어떻게 하는지? 너는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저는 잘 처리해. 내가 잘 처리해. 내가 잘 처리해. 내가 잘 처리해. 그런 것들은, 아마, 당연히 충분히. 하지만, 너는 그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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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가족들의 일을 안으로 가르치다. 저는 그것을 생각하자. 가족들의 일을 안으로 가르치다. 로더델을 다시 돌아가고 이 일을 안으로 가르치다. 정부가 시작하는 뺀을 하고, 국가의 관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들. 이상한 기회가 너무 불가능하니까 나는 내 바트에 걸어갈 수 있다. 너는 바트에 걸어? 저는 시장의 시장인 것 같아요. 맥락을, 돌핀, 어떤 것들은 바닥에 절여. 아, 카치는 좀 어두워지지만, 탑은 너무 잘 못했지. 아, 당신은 어떻게? 카치는 멘피스에 있는 아이는 한 명이예요. 그녀가 방문한지 보냈어요. 욕불을 받았고, 저 아이가 저 아이가 찾으러 왔어요. 내가 2초만 더 늦었어도, 2초만 더 늦었어도, 거기 있었으니 망정이지. 허우시의 농장에 오면서, 엄청 많은 시대가 봤다. 우리 가족은 존나 강함 어떤 것도 우리 가족을 당황시킬 수는 없다 자 일단 이동수단 관련해서 지금 책임을 지는 듯한 느낌이고 자 이곳의 주인인 그린한테 가보십시다 허셜 그린 넌 오늘 케네와 함께 떠나는 건 저녁에 정직하게 말한 것 같은데 난 어차피 정직하게 말한 것 같은데 넌 아틀레나에서 어떻게 떠났지? 차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서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아드님이 저를 찾아냈고 음, 그럼 너는 어디에 의심하지 않으니? 아드님은 좋은 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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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가 반면 소실도 내가를 물어봤을 때는 그렇게 말했을 때 그곳은 몇가지였고 이런 곳은 아무今回의 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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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가 가족이었고 그런 것이 맞 Chicago 이곳은 넌 내가 내용이 모든 것이지 above you? 그렇게 말하셨다고? 또 애교는 어디에 갔어요? 부모님, Palin, ayun, Grr 좀? 두 개의 나라연라든지 아뇨 아뇨 제 아내는 이미 버진 이하로 갔을 겁니다. 흔한 이혼한 베이비 시터죠? 그녀는 그 아이 집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어요. 내가 충고하나 해줘도 되겠나? 물론. 물론이죠. 난 자네가 누군지도 모르고 뭘 했는지도 몰라. 이전에 도시에서 있었던 일은 말하지 않는 게 좋을걸세. 아니면 더 상황이 복잡하질 테니, 자네는 타인에 정직함에 의존해야 할걸세. 그리고 만약 다른 사람들이 자네에게 의구심을 품게 된다면, 문제가 생기겠지. 하지만 적어도 남의 조언을 들어줄만한 상식 있는 친구로군. 어? 어? 뭐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오 쉣! 제일 또 야뭐야? 이 새끼,,, 아,,, 이 초딩새끼 이거 일단 아이를 구해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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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자! 야야야야야! 야! 오, 쉣! 아, 물림! 아아 아아 나가 당장 여기서 꺼져 죄송합니다 네 놈 자식은 살아있지 이 녀석한테 미안할 필요 없잖아 도려 희뇌조차 하지 않았어 둘 다 구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너는 잘못 생각했구나 그리고 이제 제발 그냥 가 나가 나가 다시 돌아가게 너는 절대 돌아가게 너는 원하자 원하자 좀비가 오고 말골 떠나서 어쨌든 이 아이가 지금 트랙터를 잘못 건드렸기 때문에 어 저 사람이 지금 트랙터 바퀴에 발이 꼈던 거겠지? 이게 최대한 멀리 온 거라네. 그럼 멀리 온 거라네. 이리 와! 안녕! 친절한 친구야? 트럭이 다 떨어져있다. 자, 이봐요. 어허우. 도망쳤어!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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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쳤어! 도망쳐! 아악! 으아악! 우린 이렇게 위험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우리 그냥 죽을 수 없는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그 문을 그 문을 닫고 있다는 게, 내가 이 문을 닫고 싶다고 말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알지. 그가 정말 위험할 수 있겠지. 그가 더 이상하겠지. 그들은 우리에게 아주 위험한다는 것. 당신의 자연에 있구만? 우리는 아이들이 있는 것. 나는 한 작은 여자입니다. cent- 뭐 at it? I- I have to be- 피 마려워요 I go out there again in a second In a minute, 클립 They've got kids, Lily Those things outside don't care Maybe you should have to get under them You have something in common God damn it, Lily You have to control these people She's not wrong, they took her risk Yes, we did And we appreciate it Let's settle down 참맛. 이 놈의 놈의 놈. 하나의 놈이 쥐어. 물린 게 아닙니다. 물린 거 아니라고 이 미친냥봐라. 안! 내가 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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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는ollar! 쥐어. 청모드가 뭐하는거 Glen Frankel, 저희는 딸 algumaologically Young dj σταqner 뿐이지. وق의 graduated 수능이 큰 제풍, 그리고 릴리 지금 굉장히 흥분한 상태고, 제정신이 아닌데다가 굉장히 욱한 성격의 또라이 같은 기질이 있어. 무슨 말이야? 당신이 죽습니다! 당신은 죽죠! 당신은 죽지 않는다! 당신은 죽지 않는다. 제발, 조용히 해! 당신은 죽을 수 없어! 도저히 죽을 수 없어! 죽을 수 없어! 아빠. 우리가 알았다. 큰 일이야. 당신은 죽을 수 없어! 절대 죽을 수 없어! 당신은 죽을 수 없어, 알았지? 내 딸 미합중국 공군 소속. 아, 이 딸내미가 공군이었구나. 그래, 이 딸내미가 공군이었구나. 그래, 이 딸내미가 영혼판이었을 때는 알지 못했던 정보군. 리이! 그래? 네? 누군가가 있네. 딱 닫혀있어. 카운터가 뒤쪽으로. 분명히. 헤이, 나는 이 나쁜 사람이야. 나는 내 딸을 찾고 싶어. 아니, 너는 그냥 죽는 사람을 죽이려고 지랄하는 거야. 이 녀석에 닫혀있어. 이 녀석을 찾을 수 있어. 봐주세요! 그녀는 이 녀석을 못해. 그리고 이 녀석을 찾을 수 있어. 그 녀석을 찾을 수 있어. 그 녀석의 목소리가 먼저 지의 에미 면상으로 이 녀석을 찾는 것이다. 그 녀석이, 그 녀석을 가면 그 녀석이야. 그 녀석이, 그 녀석이. 그 녀석이, 그 녀석이 될 것 같아. 그 녀석이, 그 녀석을 죽이잖아. 그것은 произош지. 그리고 우리는 이제 날들어 놓을 수 있어. 이 녀석은 내가. 행복하다고... 제이쉬! 떨어져, 이새끼야! 아, 나... 누구지? 그 아줌마...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고마워요. 어... 여러분? 어, 여러분? 뭐지? 기관총 소린데? 뭐지? 우리 이 지난마한테는 죽었고, 이 녀석을 죽었다고 생각해. 어렸을 때, 그 그리스마저가 부족한 것이었다고 생각해. 아... 아... 아빠! 아... 아, 그가 그가 그가... 아니요. 미친놈이지마. 이건 내 혈액. 내 혈액. 음... 나이트로글리세린 혈액? 심장병이 있나 봅니다. 여기 여기가 여기에서 도착했고, 도착할 수 있기를 바라. 도착할 수 있기를 바라. 우리 어디서 찾고 있는게? 니트로글리세린 필요합니다. 도착할 수 있기를 바라. 제 아버지에 대해 눈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은 편하게 구할 수 있기를 바라. 여기가 좀 더 있기를 바라. 저는 이 혐의료품은 계속적인 정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포트 노크스는 정확히 말하군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우리는 많은 가을을 필요하여 다운타운에 도와드릴 수 있도록. 빠르게. 정리하셨군요. 제가 연료를 구하러 나갈게요.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모텔이 있습니다. 피치트리 끝부분이에요. 거기서 가서 연료를 구해볼께요. 그러면 아주 좋죠. 저 지금 한국 계열의 남자가 그 미디어에도 진짜 나왔던 배우라고 합니다. 옛날에 일회철때 그 누가 그랬는데 희망하셨군요. 클리멘타이가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릴리입니다. 제 아버지의 래리입니다. 좋은 눈을 봐주세요. 이 친구들이 당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군요. 그녀의 눈을 봐주세요. 당신은 우리의 눈을 봐주세요. 덕입니다. 당신은? 그리고 저는 카리입니다. 네, 카리입니다. 당신은 덕에게 필요할 수 있도록. 이제는 렛츠가 좀 빚어내세요. 당신은 좋은 눈을 봐주세요. 그리고 저는 그 방향으로 지켜볼께요. 하, 보스? 하, 보스? 자, 일단 꼴배기실은 노인네지만 죽게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거나 어떤 사람으로도 기회가 전달을 수 없는 것들은 없습니다. 중공공공지사 문자의 장소가 2시간 정도 1시간 정도 한 보다 보다 보다는 것 같아요. 당신이 무슨 일으신지? 라디오 나는 그래도 작업할 수 없지 해, 하, 한번 봐주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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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아니, 아니 어떻게 알지 못하다고 해? 네... 아직 안 일어났어? 네, 알지 못해. 그런 거 봐. 봐봐. 지금? 배터리가 없어요. 네, 당연하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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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는 기계치가 많아. 감사합니다. 저는 기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아무것도 안 들었는지? 아무것도 안 들었는지. 외에 걸어 보려고 하자? 헤헤. 아직 죽음이 없지 않나? 아니, 문이 닫혀있어. 가게 앞에 나가더라도 안전할 거에요. 오, 헤헤. 오, 헤헤. 오, 오, 오. 어디 한번 봅시다. 당연하죠. 가봅시다. 그리고, 우린 가봅시다. 안전한 소리가 없지 않아. 조용히, 밖에 구경 좀 합시다. 알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 도대체 어떻게 해. 마치 못해. 너의 본인은 어디에 들어가던 배기에서 육장을 구입했었지? 다녀왔는데 너무 위험했었고. 오히려 많은 서민들이 여기고, 해놓았죠. 그리고 뭘까요? 나는 그게 가장 많고, 여기에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나은. 요새화 작업을 하던 도중 실패를 했다는 얘기인거죠. 쟤는 또 뭐야? 아, 눈 되게 좋은데? 오, 젠장! 뭐? 그 사람을 알고 계시나요? 약국 열쇠를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 약국 열쇠를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 저의 주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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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은? 몰라, 누군가가가 될 수도 있겠죠. 내가 욕먹을 때, 당국을 당부했으면... 끊지 마, 덕. 자파점 약국에서 일했을 수도 있고, 주머니에 열쇠를 넣은 채로 죽었을 수도 있다. 일단 가봐야 된다는 얘기지 넌 도망가기 좋은 사람은? 그들은 어떤 사람을 조사해 봐야 하는거야? 아마 그들은 여긴 그들은 혼자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공구부는 거기에 대단해 구입하였지? 그들은 그냥 공구부에 대해 도와주했다고 말하셨을까? 정말 했지만 너무 위험했었죠. 그리고 몇명의 분이 또 도와주했고, 그들은 도와주했었죠. 그리고 뭐가이 일어났죠? 그들은 대부분의 공구부에서 터뜨렸었고, 네. 야, 놈, 너 뭐하는거야? 우리 안에서 안으로 가야 할 뿐이지. 우리 안에서 안으로 가야 할 뿐이지. 당연히. 안에 들어가야 할 듯. 오케이. 어떻게 알아와야 될 것 같다. 자 일단 라디오에 대해 건전지도 좀 찾아야 되고 아내를 모두 조사를 해봅시다. 리아님 어서와요. 반가워요. 황뚱이도 어서와라. 건전지 자 건전지를 잡아서 라디오를 킬 수 있겠죠. 이제 자 건전지 획득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알겠어. 그냥 흔한 신문 기사들 얘기했고요. 소다 가족과 얘기를 해 봅시다. 한방을 갈기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었던 것 같네. 최악의 계획이었지. 그 사람의 눈에 뺄 수 없다고 말했죠. 아무튼 우리, 캣, 우리 그래, 이제 이 가족은 날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덕은 좀 어때요?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어 치즈어서라 다들 괜찮은 것 같아요. 다들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세요? 덕은? 우리 모두 많이 지났어요. 리아님, 잠시만요? 당연히. 자, 따로 얘기를 하게 되지. 무슨 얘기를 하려고. 농장에서 있었던 일은 우리 쇼을 구하려 주죠. 치도조차 하지 않았어. 사건이 너무 빨리 터졌어. 자책하지 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우리 둘이 죽었었죠. 그 아이는 죽었었죠. 그 아이가 죽었었죠. 우리 둘이 죽었었죠. 우리는 죽었었죠. 나쁜 일이 일어났죠. 우리는 죽었었죠. 우리는 죽었었지. 우리가 우리가 죽었지 않았다고 생각했죠. 너는 이 순간에 그치, 너는 그 선택이 없었지? 너는 그 선택이 없었지? 예상되나요? 자, 어쨌든 사이가 좀 더 둥독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가족과 굉장히 좀 끈끈한 우정을 쌓고 있어. 그럴 수밖에 없지, 근데. 에너지바 이거는 클레멘타인 갖다 줘야겠다. 여긴 뭐지? 제 이름은 리입니다. 그림처럼 카툰 렌더링 방식이에요. 어디가 괜찮으신 거죠? 심장병, 주기적으로 나이트로글로세린 알약을 드시고 계시다. 몇 번은 버티기 힘들 정도로 발작이 오셔서 병원에 가야만 했다. 네, 그건 정말 선택이지 않습니다. 그냥 뱅뱅하자. 아버님은 꽤나 다혈 지지시거든요. 아, 너! 네, 그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네? 싱겹하지 마세요. 네, 정확히. 당연히. 예, 이 여자와의 관계도 좀 돈독히 해둘 필요가 있겠지. 왜, 이 여자와의 관계도? 왠지? 저 여자가 공군 출신이라니까, 어, 너희는 모두 함께하시지 않습니까? 네, 나는 우리 아버지. 왜?